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직관룩 인데요 저희 상황이 많이 좋지 않지만 저희가 직관룩 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은 없거든요 오늘 적어도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안 좋은 상황을 빨리 끊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시즌 저희 유일하게 승리했을 때 경기에 우리가 이걸 먹었거든요 오늘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승리였어 천국 투자 입장이 끝났습니다 큰일이 이번 시즌 안이 이번 시즌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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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우리가 운 좋은 돈인 것 같아요. 저희 뽀치네 젓갈 로그 루페 계속됩니다. 저희 5월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